전자제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크로켓 메가세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 삼성, 구글, 소니, 마샬, 로지텍 등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 인기 브랜드를 최대 78%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번 크로켓 메가세일 10만원 이하 제품만 구매해도 5% 할인 쿠폰과 3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려 15,000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특히 크로켓이 처음인 분들은 결제 프로모션까지 꼭 활용하시길 그럼 이제 이번 메가세일에서 꼭 사야하는 제품 몇 가지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아이패드 9세대 단원건대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가성비 좋은 태블릿으로 불리는 9세대 미국 애플 정품이라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월드 워런티 적용으로 국내에서도 1년 보증 가능 다가오는 신학기, 발렌타인데이, 설 선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이번 에어팟은 USB-C 타입으로 노이즈 캔슬링,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 기술, 케이스 내장형 스피커 등 믿고 사는 애플 베스트셀러인데요. 애플 케어 플러스까지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서 미포함 버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갤럭시 A 의사 국내에서는 SKT 전용 퀸텀포로 출시했던 갤럭시 보급형 최고사양 모델인데요. 이번 메가세일에서 약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무음 카메라, 듀얼 유심 등의 장점을 가진 홍콩판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소니 펄스 익스플로러 이어버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이번 제품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해외 신상 모델로 일본에서는 리셀가가 붙을 정도의 인기라는데요. 완벽에 가까운 가청 주파수 구형, 멀티포인트 연결 지원, 화이트 노이즈가 없어 장시간 착용하기 좋아 게임할 때 쓰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마샬 액톤3 블루투스 스피커 2022년 출시된 마샬 액톤3,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 중에서도 가정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중국에서 출고되는 제품이 아닌 유럽, 미국에서 출고되는 100% 정품이라 갚은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캐스트 4K 요즘같이 유튜브, OTT를 많이 보는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구형 TV도 스마트 TV처럼 쓸 수 있고 스마트폰 미러링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이트 외에 핑크, 블루 컬러도 할인되니 관심있는 분들 확인해보세요.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 마우스 손목 아픈 현대인들의 필수템 로지텍 인체공학 버티컬 마우스 손목에 무리가 절대 가지 않는 디자인과 빠르고 정밀한 스마트 휠 최대 3개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 등 하루라도 빨리 쓰는 게 이득인 제품인데요. 미국에서 출구되는 정품으로 더 저렴하게 이번 메가세일에서 득템해보세요. 각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메가세일 더 많은 브랜드 라인업과 제품들은 크로켓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